파울 윌리우스 폰 로이터 1816년 7월 21일에서 1899년 2월 25일 로이터 통신사의 창설자 1849년 아헨에서 새로운 경제계 소식을 전신과 전서구를 통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런던의 신개념의 뉴스 전송 서비스를 적용시킨 통신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해적 케이블의 발달 등을 계기로 뉴스 전송 서비스를 전세계로 확장시켰다. 1816년 7월 21일 해센 선제후룸 카슬에서 출생하였다. 본명은 이스라엘 비유사파트이다. 독일기 유대인으로 태어나 1844년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바꿔왔다. 퀘팅겐에서 은행원으로 일하였으며 1840년대 초 소규모의 출판사를 합작으로 경영하며 정치적 색채가 짙은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1848년 독일 당국의 압력을 피해 파리로 건너갔다. 1849년 아헨에서 새로운 경제계 소식을 전신과 전서구를 통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851년 영국으로 교화하여 런던의 신개념의 뉴스 전송 서비스를 적용시킨 통신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해적 케이블의 발달 등을 계기로 뉴스 전송 서비스를 전세계로 확장시켰다. 1871년 작센코 브루크 고타 공작과 영국 왕실로부터 남작 자기를 받았으며 1878년 로이터 통신사 사장직을 은퇴하였다.